대한민국은 국제 도량형 총회 미터 협약을 따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비롯해 면적을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미터법만 사용 가능하고요. 상업활동에서 평수를 표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나 홍보물에는 평수 표기를 못하죠. 이건 아주 잘못된 규정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홍보물이나 광고 그리고 일상표현에서는 미터법 면적 개념보다 평수 개념이 훨씬 이해하기 좋거든요. 여러분은 59제곱미터를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인지 대강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개념이 안 설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돗자리 18장 정도를 다닥다닥 모두 붙여서 펼쳤을 때 그 대강의 넓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강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59제곱미터라는 면적은 18평으로서 돗자리를 18장 정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조선시대의 공식 단위였던 한척, 일척은 한자, 일자로서 약 30cm 정도 됩니다. 여기에 6을 곱한 단위가 일간인데요. 180cm 정도 되죠. 우리가 사용했던 한평은 가로 일간, 세로 일간으로 된 그 2차원 면적을 가리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넓이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였죠. 초과 3가는 방 한평, 마루 한평, 부엌 한평 이렇게 구성된 3평짜리 작은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m 또는 1km처럼 일반인들에게 미터는 길이나 거리를 가늠할 때는 좋지만 면적을 가늠할 때는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면적으로 표시된 그 제곱미터 수치를 보고 이게 몇 곱하기 몇인지,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인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바로 가로 10미터 곱하기 세로 10미터라는 것이 바로 이해되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제곱수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계산이 무척 까다로워요. 59는 가로 몇, 세로 몇을 곱해야 나오는 수치일까요? 예를 들어 77에 49이고 88에 64니까 59는 그 중간 어디쯤이겠죠. 이렇게 한두 번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돗자리 18장 정도 깔 수 있는 그런 넓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평수 표기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매우 직관적이죠. 보통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보다는 전용면적 25평이 면적을 이해하기에는, 개념을 잡기에는 더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넓은 면적을 설명할 때 축구장 몇 개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죠. 미터는 일단 1차원, 선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2차원, 면, 넓이의 규모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면의 개념은 2차원 면으로 이해시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돗자리 한 장의 넓이, 2차원 돗자리, 그래서 평수 개념이 유용한 것입니다. 미터법으로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장점이 많지만, 일상 영역에까지 미터법만 강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평수 개념처럼 이해하기도 좋은 그런 표현 방법을 법으로 금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 설계나 계약과 관련한 문서에는 당연히 미터법으로 통일하되 정확성을 기해서, 그러나 광고나 안내문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미터법과 평수 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Karate Karate